22년 전 발생했던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대전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의 범인들의 형이 나란히 무기징역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고, 범행 22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복면을 쓴 남성 두 명이 현금 수송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40대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현혹 가방 내릴 때 뒤에서 복면을 쓴 사람이 꼼짝마 손들어 하면서 하늘로 권총 한 발 발사하고요. 사건 현장 주변에서 범인들이 사용했던 마스크와 손수건이 발견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마스크에서 나온 DNA 분석을 통해 용의자 두 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자분께 깊이 사져드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이 권총을 쏜 주범이라며 무기징역을, 이정학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정학에게도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에 맞게 형량을 늘려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10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재판 과정에서 누가 총을 쐈는지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이정학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